불법 대부업을 한 조직폭력배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주거나 수사 담당자에게 편의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급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해당 경찰관 측은 어제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순 투자 수익금일 뿐 뇌물은 아니라며 전달한 내용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